안녕하세요 오늘은 더현대서울에서 참막루피탄기 알바러 왔습니다 참막루피탄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넘어왔죠 참막루피가 이렇게 느낌을 할 줄 알았습니다 참막루피탄기 그래도 마스크는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현대서울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많이 서있는거 보이시죠? 이게 다 자 참막루피 플러스 이건 박지버님의 원소주 때문입니다 멍멍멍멍이 기네요 진짜 길다 와우 진짜 길다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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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직원이라서요 직원은 출입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이런 날에 단계알바라니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픈 전 매장 안입니다 조용 하죠 지금은 되게 평화롭습니다 앞으로 100번 뛰면 바빠지겠죠 짠 여기가 일할 장소입니다 지금 물량 채우러 온마가 왔습니다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재고를 채워야 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 휴게실입니다 엄청 좋아요 조용하고 귀척하고 짠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여기는 직원 식당인데요 밥 엄청 잘 나와요 역시 현대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장소가 있네요 그래서 밥 먹고 지금 휴식중입니다 지금 휴식중입니다 짠 그래서 엄마 엄마야죠 엄마 엄마하죠 힘들어서 지치네요 잠깐 휴게실에 와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의자예요 최고예요 최고 지금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인기 짱이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괜찮은데 왜요? 네 출구는 이쪽입니다 네 자 지금 일 끝나고 저는 퇴근하러 이동하고 있어 역시 돈 벌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쳐있지 마시고 열심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